둘, 셋! 랜딩 인 루나솔라! 안녕하세요 루나솔라입니다! 네! 저희 현애분들이 루나솔라에게 많은 사랑과 관심을 보내주셔서 저희가 눈음에 제일 좋아하는 활동을 멋지게 마무리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현애분들을 위해 저희 루나솔라와 특별한 만남을 준비했죠! 둘, 셋! 오야야야야! 오야야야야! 오오오! 바로 뮤지컬을 통해 저희 루나솔라와 여러분들이 함께 노는게 제일 좋아의 주인이 될 수 있다고 합니다! 오오오! 저희 데뷔곡인 만큼 뜻깊은 이 곡을 여러분들과 함께 공유할 수 있게 되어서 정말 너무 설레어요! 앞으로도 노는게 제일 좋아 많이 사랑해주시고 오랫동안 소장해주실 거죠? 저희 루나솔라도 뮤지컬와 함께 저작권 공유 문화를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둘, 셋! 뮤지컬 제1점 만나 오야야야! 지금까지 루나솔라였습니다! 고마워요!